1, 2, 3, 핫! 아니 뭐... 와... 아니 다 잘 어울리는데? 주민 더 들어주세요. 아니 다 안 이상한데? 잘 어울린다. 이게 웃기지 않고 잘 어울리니까 희한하다. 근데 가발을 생각보다 별로 안 웃긴 게야. 어? 왜 유튜브 다 잘 어울리지? 이렇게? 어, 제준형이 가발을 잘 쏴하네. 이거 별로인 것 같아요. 이거... 이거 벌칙 안 받은 걸로 할게요. 다른 거 해주세요. 그거보다 약간 제진이 형이 되게 방긋 웃으면서부터... 어땠어요? 와... 그... 정말 잘 알고 있네요, 안무를. 굉장히 잘 따라... 의향이 있으십니까? 콘서트 때 혹시나? 당연히 없죠. 아... 신이 없죠. 당연히 없죠. 못해도 뭔가 어떤 그런 통과 의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진씨 그리고 단추가 하나 위로 잠겼는데. 제진씨 그리고 단추가 하나 위로 잠겼는데. 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신고 자주 하는 편입니까, 솔직히? 팬들 말고 누구 또 신고해봤어요? 하하하하하하 주로 저분은 팬들만 신고를 해서 잘 모르시네요. 뒤돌아보니까 그때 해체했었던 그때 당시 2000년도에 정말 팬분들만 신고했네요. 저기... 저하고 방송한 거에 대해서... 기억이 좀 아프시죠? 그때 완전 신기했었어요. 저한테 말을 계속 거는 것 자체가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저한테 반말했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그랬나요? 그리고 저한테 반말했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그랬나요? 제진아 안 했나? 제진아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제진아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왜냐면 반가웠으니까. 아, 예. 야, 너 어때요? 너 어떻게 지내는 거야, 제진아? 어? 하하하하 왜 이러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미안합니다. 처음에 너무 일찍 시작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테스트를 첫 촬영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해보니까. 정말 시간 많이 걸리죠. 카메라 워크라든지. 제이워크. 아잉. 아? 그거는... 인형 못 받아요. 인형 기가 막히고. 일단 여기 유리들이 다 깨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볼까? 그 정도요? 좋아요, barre正 들어. 해봐요, 해봐요. 어... 여기, Unt, 여기 케이크 만들어 보는 사람이 어딨어? 나! 진짜? 꿈속에다. 아... 정말 쓸데없는 소외야. 꿈속에선 하는데? 흐릴도 날아왔다. nehmen 거 아니야, 제진아. 나 알아서 할게. ㅋㅋ 안으로 들어가서 행윤은 그런 소리 하지마 이 사람은 아무말도 안 놓을거야 아무 말도 안 놓을거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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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 맞춰야지 다 해야 돼 그게 아니고 아니예요, 네. 이거 안 그립니까? 쉽지, 그거는. 뿡팡 봉거리! 뿡팡 봉거리! 뿡팡 봉거리! 뿡팡 봉거리! 아, 내가 웃겨? X